아 깜빡봉 쇼핑의 김깜빡 안어봉입니다 오늘 소개 드린 상품은 바로 가습기입니다 안어봉씨 가습기 이름이 왜 가습기입니까? 아 이게 왜 가습기냐면요 얘가 참 노래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있는 애야 아 그렇군요 가습기가 있는거지 그래서 가습기입니다 가습기가 있어서 가습기군요 그렇게 말하면 드라이기는 뭡니까? 그건 도라이기 아 도라이기가 있군요 어쩐지 잠깐 드라이기 사용하다가 머리가 탄적이 있었어요? 순간 욱합니다 그땐 좀 의심해야되요 아하 자 가습기가 있는 이 가습기 이건 또 어디겁니까? 아 이거 또 뒤를 봐야됩니다 예 뒤를 보시면 마데인 베트남 어허 베트남의 그 마데전제거군요 아 그게 아니지 아니에요 어 이거 베트맨이 만든겁니다 예? 아니 여기 지금 베트남이라고 써있잖아요 지금 베트맨 변신하기 전이 베트남 아하 그렇군요 비밀 네 얘기 잘못했는데 비밀이야 알겠습니다 자 비밀위에 누군가가 만든 이 가습기입니다 베트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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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뭐 이제 자기가 얘기하지 말라고 베트남 얘기해보면 어떻게 하기가 재미나 아 자 베트맨이 만든 이 가습기 예 자 이게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요 어 물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 이 밑에 그 초음파라는게 있습니다 어 초음파요 예 때리면 물이 아프단 말이야 아프겠죠 그래도 계속 때리면은 예 물이 결국 죽습니다 아하 그죠 예 죽어서 지금 천사가 돼서 아하 그런겁니다 오우 정말 눈물없이 못보는 겁니다 이게 아우 참 예 천사들이군요 정말 슬픈 거예요 아우 고생이라 이거 다 맞아 죽은거 아니에요 얘네들 아우 좀 자유롭게 해 좀 그럴까요 예 아우 아우 천사들아 이제는 앞으로 행복해 행복하게 살아 어 놀고 있다 이거 그리고 이 가습기 네 이거 상당히 견고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거 이거 굉장히 견고합니다 예 다른 제품에 비해 틀리거든요 틀리죠 아주 이거 뭐예요 왜 쑥 빠지고 이게 뭐야 왜 다 빠져 이거 어떻게 된거야 이거 이거 건성건성 또 시작들이네 이거 어 이거 이런식으로 내가 난처하지 이게 뭐니 이게 예 이거 어떻게 된거야 이게 뭐가 견고에요 이게 아유 죄송합니다 좀 예 앞으로 어떻게 할거에요 앞으로 내가 본드로 항상 마무리치라고 예 본드를 주든가 그래요 이게 뭐니 이게 자 본드 꼭 하세요 죄송합니다 자 앞으로 본드 칠해서 이런 실수 안 할겁니다 고객 여러분 너무나 죄송하구요 네 그리고 이 앞에 보시면은 자 스팀이 강중약으로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아 강중약 조절이 돼 강약 중강약 어 리듬이 또 붐빠 붐붐빠 어 왜요 내가 어 저 노래 한 곡 해야겠어 노래 자 자 노래 좋죠 그 랩으로 좀 리듬이 랩이요 어 랩 할 줄 알아요 자 랩송 원 투 쓰리 뿜 뿜 뿜 뿜 뿜 뿜 빠 빠 누가 나를 안어봉이라 하지만 난 어봉이 아니야 절대 어봉하지 않아 나는 띨띨해 안어봉씨 네 랩도 상당히 잘하시네요 그냥 근데 이 집 때 있던거야 아 이것도 음반에 있던거에요 이거? 근데 제가 랩쿠즈점 가봤는데 안어봉씨 음반 찾을 수가 없던데 이거? 아 그게 어떻게 된거냐면 예 다 있었단 말이야 근데 다 나한테 왔어 아하 네 다 반품됐었군요 어 반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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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품됐는데 왜 좋으세요? 그럼 다 내껀데 그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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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노봉씨 바보 확실합니다 바보 확실해요 바보 아니래 자 이 가습기 여기 안에 보시면은 물통이 있어요 어 자 물통에 선이 있습니다 물은 이 선까지만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선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너무 많이 물을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 근데 또 여자들이 그렇게 나한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그렇게 넘기라 하하하하 근데 무슨 말씀이세요? 예? 그러면 뭐해 이미 내 선은 높아만 지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짜노봉씨 예? 여자들이 그렇게 선을 남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었던 그 비결이 뭡니까? 아우 부끄럽고 주책맞고 이제는 하하하하 자 안어봉씨 제가 옆에 있다는 자체가 지금 제가 부끄러워요 어차피 부끄러운 존재니까요 어 자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은 안어봉씨만의 비결 목젖? 목젖 하하하하 자 목젖에 있었군요 자 그 목젖 고객분들한테 한번 써주세요 어떻게 여성분들 안어봉 뾰족한 목젖에 한번 찔려보시겄습니까? 자 괜찮겄습니까? 예 자 그럼 한번 빠져봅시 자 목젖 들어갑니다 자 목젖 어우 어우 목젖이 글래머해? 와 야 목젖이 말을 안 오우 말을 합니다 아우 쏠린다 이 정도만 아 그만하세요 예 와 안어봉씨 목젖에 여자들이 다 치면 꼬딱꼬끼 생겨요 예 또 자가 듣기로 이 가습기 또 게임기능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아 이거 게임기능 되거든요 요거 소풍놀이 되거든 소풍놀이요? 보기만 뭐에요? 보험병이군요 이거 자 물들었구요 예 뭐에요 뭘 봤어요? 뭐하는거에요 이거 자 소풍놀 아 망원교 야 야 망원교 뭘 보이냐 자 소풍놀이 가능한 가습기 여러분들 지금 빨리 전화주세요 자 지금까지 깜빡곤쇼핑의 김깜빡 안어봉이였습니다